대구 수성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입니다. 보건소에서의 PCR 검사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비롯한 우선순위 대상자로만 한정돼 있는데, 여전히 하루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와 경북 모두 일주일에 1만 명 후반대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각각 1만 7천여 명, 한 달 전에 2.5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이미 대구, 경북은 7월 1, 2주에 하루 평균 1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2월 들어 하루 평균 860명대로 떨어진 이후 평균 1천 명 이상 확진자는 6개월 만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일주일에 30만 명 이상, 하루 평균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당초 이번 주에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의 방역 상황을 감안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경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 마스크와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는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